한글자막 by 김기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블박차 운전자분, 자녀분도 이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다닌답니다. 가겠습니다. 저 뒤에 오는 차를 보세요. 이제 천천히 가야 되죠? 어린이 보호구역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. 길 건너가서 한쪽 차로예요. 나는 한쪽 차로 그런데... 그런데... 그런데 아무 문제 없네요? 녹색 신혼대요? 엄청 빠르게 가네요. 뒤어오던 차가 빵! 그런데 저런 차, 저런 차에 자칫함을 타면 우리 애들도 다칠 수 있으니까 신고하려고 했더니 너무 빨리 지나서 번호판이 안 찍혔대요. 자, 본인은 기억하겠죠? 좀 치료를 해 주고 싶은데 금융치료를 해 주고 싶은데 그건 못 해 준다, 번호판이 없어서. 번호판이 안 찍혀서. 대신 여러분들이 욕 좀 해 주세요! 라고 영상 올려주셨습니다. 여러분들이 욕 좀 해 주세요!